지금 보니까요.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에 있을 때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 보좌관인 사람이 이게 또 분양사업을 하면서 66억 혐의로 배임 혐의로 또 피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또 송영길 대표 전세사기 관련된 이 사람들이 강원도 넘어가고 최문순 전지사랑 같이 그때 또 이 핵심 인사들이 또 뭐 그걸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전세사기에 관련된 사람만 한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인천 카르텔의 지면목이 드러나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에서만 5선을 했고 인천시장도 했잖아요. 짠물 카르텔이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기 세력들이 인천시 곳곳에 있었겠죠.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거 송영길 전 대표 옛날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 출신이 무슨 개발 업체 사장을 했는데요. 인천에서 글로벌시티인가 하는 지구를 개발하는데 A라는 회사에 170억을 줍니다. 그래서 이 170억 안에 분양사업이고 대행이고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처리해서 이 A에서 하면 끝나는 건데 이 A 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B라는 회사. 이게 바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이 차리는 사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인 명목으로 66억을 더 싸줘요.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하고 돈 받아놓고 66억을 싸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되느냐. 딱 뉴스도 보면 이제 이 바닥 소식에 정토한 분들은 감이 바로 올 거예요. 아 이거 커미션 준 거구나. A라는 회사가 170억짜리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이 힘을 써줬고 그 대가로 66억짜리를 잊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 중복으로 명목을 만들어서 준 거죠. 이게 백현동, 김인섭이 돈 받은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백현동에서 용도 부지 변경, 용도 상향이 4단계나 쑥쑥쑥 갔잖아요. 백현동 개발 사업자가 김인섭 감방에 있을 때 돈 달라고 하면 계속 1억씩 주고 변호사비 없다고 한 번 주고 결국 77억이랑 한바 사업권을 주기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글로벌시티를 개발한 개발사도 홍영길 전 보좌관 출신한테 어거지로 명분을 만들어서 66억을 줬다는 거죠. 사업을 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고 거기에 따른 커미션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죠. 특히 지난 정권 때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발사업이라는 게 우죽수처럼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많이 올렸어요. 성남시의 모델이 전국화됐다고 봐야겠죠.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송도라든 중심으로 해서 개발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송영길의 측근들이 여기에 개입을 했고 특히 전세사기 주범 남 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로 또 발을 뻗쳤지 않습니까? 강원도 사업을 할 때 망상 관련된 특별자치구, 특별구역 공사였는데 그것도 한 7,700억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선수들이 들어갔다는 건데 결국은 최문순 지사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시장 아니면 소개시켜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그 연관성 고리가 지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저분하게 많이 해먹었다. 그리고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이 이재명만 하던 게 아니라 지자체를 장악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로 돈 해먹는 방식이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백현동에 김인섭한테 흘러가기로 했던 77억이 김인섭 혼자 꿀꺽하는 돈이겠어요? 그 77억을 또 저수지 삼아가지고 이재명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정치 자금이다 필요한다 할 때 다 써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세요. 송영길 전 보좌관이 이상한 업체 하나 차려서 66억을 꿀꺽했잖아요. 이걸 송영길 전 보좌관 혼자 먹겠습니까? 송영길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이 이중으로 준 거니까. 이중으로 준 거 중에서 이 돈을 만약에 빼서 이걸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주당 운동권들이 저희가 아까 86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 운동권이나 민주당 세력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면 어떤 식으로 지방 시민들의 세금을 빼먹는지 하나의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업체 하나 끼우고 측근. 이 사람을 통해서 용도 변경이나 부동산 개발 승인해 주고 그러면 부동산 사업을 따낸 건설업체에서 시장 측근이나 핵심 국회의원 측근이 차린 개발 업체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수십억을 싸주고 그럼 그 수십억 받은 사람이 주변 인물들과 나눠 쓰고 백현동도 그렇고 똑같은 형태죠. 인천 송도 개발도 그렇고 대장동은 스케일이 워낙 큰 거였고 하나의 공식이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재인 정권 때 뿌리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둘씩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게 보면 참 정치권과 결국 업자의 유착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게 지금 다 끊겨나갑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무슨 법을 만들 나가냐면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공법 지금 연 70조 되는 우리가 조달청 발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0% 7조 원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이거 왜냐하면 다 자파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고 지금 다 끊어갖고 못 먹고 사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7조 원을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지방권력 뺏겨서 부동산으로 슈킹 못하니까 정부 조달청 사업 중에 7조 원을 합법적으로 슈킹하는 걸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적 경제에 해당되는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전부 다 좌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 계열은요. 시민단체 씨가 거의 말라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청년단체도 없고요. 지원을 해줄래야 해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이미 좌파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7조를 자기들이 먹겠다고 법을 발휘한다. 판거시킨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정말 슈킹도 정도껏 해야지. 알대를 꼽아서 끝까지 빨아서 국민의 고요를 빨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일 안 하고 벌고 지금 건설로조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번에 민노총이 총파업한다고 조합원들도 돈을 46억 원을 걷겠다고 그래요. 일반 조합원은 7천 원인가 3천 원인가 걷고 위에 팀장도 더 걷어서 그거 갖고 시위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민노총 건설로조가 간첩사건 수사하고 하니까 돈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합원들한테 돈을 당기는 겁니다. 이 악추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국토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부동산 로비 관련 의무를 밝히는 TF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일단 그림상으로라도 원희룡, 한동훈 두 장관이 함께하면 무조건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낸 이 60억, 70억 하는 세금들이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 전가되는 거잖아요. 이걸 좀 전수조사하는 적어도 아까 신도시나 수도권에서만큼 부동산 개발이 있었던 거 업자들이 개입해서 어떻게 해먹었는지 조사하는 TF 같은 거 만들면 우수수수수수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좀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오늘 또 우리 장해찬 최고가 진짜 아픈 가운데도 이렇게 또 자리를 해줘서 참 짠하기도 하고 빨리 좀 이게 건강을 회복을 해서 또 역할을 해주기는 참 요즘 살인적인 또 스케줄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자꾸 청년재단을 공격하는 게 많더라고요.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택도 아닌 걸로 공격을 하는데요. 참 기가 막혀요. 진짜. 하여튼 공격에 싸워야 되면 전사들이 싸워야 되는데 참 전사가 안 보인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저도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도 하고 하면서 민주당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공격 많이 받으니까 약간 시무룩해졌던 적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이 많지? 안티가 많지? 그런데 적이 많고 안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제가 저 사람들 보기에 얄밉게 잘 싸운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더 힘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니어님께서 예찬님 쾌유하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라고 이제 또 저희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또 지원님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